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네 오늘은 지즐이 짜잔 최근에 삼성 갤럭시 노트8 핸드폰으로 핸드폰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구매하게 됐을 때 사은품으로 선택했었던 망고스랩에서 제작한 네모닉 프린터를 신청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이 제품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뭐 솔직히 IT기기 리뷰 자체는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개봉 스티커를 먼저 떼주도록 할 건데요 말 그대로 새 제품이란 거죠 저도 지금 막 뜯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 뭐 어떻게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한번 예쁘게 찢어주도록 합니다 어차피 제가 뭐 이거 되팔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좋았어 네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도록 합니다 위쪽에는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뭐 대충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네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끔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구요 자 그리고 먹지 마세요 실리카게를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위아래에 충격을 방지하고자 있었던 거를 떼도록 하구요 본체가 바로 하나 나왔는데 이 친구 내가 잠깐 색상이 왜 이렇게 핑크핑크하냐 네 이게 아답터로 보이구요 그리고 이쪽에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USB로 되어있는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용지 용지 겸 이거 카트리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박스 구성은 이게 전부네요 자 일단 프린터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제품을 보니까 크기가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만한 사이즈는 사실은 아니네요 자 크기를 대충 재보면 약 11cm 이게 정삭행입니다 네 좀 맞춰서 만들었나 봅니다 11cm 11cm 그리고 높이는 약 10cm가 안되는 9.5cm 정도 되는 이 정도 사이즈구요 전격 전압이 24V 2A짜리 아답터가 있으면 될 것 같구요 배터리 충전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아답터 같은 친구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옆구리에 있는 이 친구를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 되구요 으쩌 오오오 기본적인 구조가 지금 열을 발생하니까 뜨거우니까 조심하라는 이렇게 경고 낙지가 보이죠 아마 이게 감열식 용지를 사용해가지고 프린트하는 방식인가봐요 제품 설명서에 잉크나 토너가 필요하지 않다고 써져 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감열식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잉크나 토너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열식 용지가 뭔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만들어 썼던 롤페이퍼 메모장입니다 여러분들 계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영수증이 나오게 되잖아요 종이 자체가 감열지입니다 감열지가 뭐냐? 열을 감지하는 종이라는 뜻으로 열이 가해지게 됐을 때 종이의 색깔이 변합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원리를 통해서 찌직찌직찌직찌직 이렇게 쓰게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용지에 글씨를 쓰게 돼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영수증 형태로 오게 되죠 그러면은 페이퍼 카트리지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여기 음각으로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이쪽에도 똑같이 음각으로 나타내져 있죠 아마 이 화살표랑 화살표를 맞추면은 금방 조립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번 DC 전원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투입을 했구요 그리고 이 틈으로 들어갈 틈이 지금 여기 한 군데가 보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끄집어내 봤는데요 네 이렇게 뚜껑을... 오우 야 오우 깜짝아 지멋대로 새로 페이퍼 카트리지를 교체하게 됐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초반 부분은 이렇게 먼저 자동으로 찢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쪽 한 1cm 되는 부분 정도만 이렇게 점차 포스틱 형식으로 이렇게 끈적끈적한 걸 알 수 있네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이 아마 페이퍼를 커트를 하는 그 버튼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커트하는 사이즈는 아마 오우 아주 그냥 귀신 같은 사이즈인데 지금 7.9cm 이것도 7.9cm 해가지고 정사각형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카트리지의 출력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79x79 이런 식으로 뽑혀져 나온 종이가 감열지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라이트로 지져볼게요 오우 여러분들 보셨어요? 오우 되게 더 비싸고 고급적인 용지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전에 사용한 것보다는 뭔가 더 선명하고 깨끗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색의 감이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데 오우 지겨지겨 오우 신기한데요? 아무쪼록 감열지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너랑 잉크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우 아주 게이득이구만 자 그러면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한번 이 친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서 네모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온 것 같아요 템플릿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가지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뭐 모드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우 인도 이거 가로 세로 5x5 빙고 게임 수도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인 게임 같은 시스템도 약간은 있고 편지 스타일의 이런 템플릿도 있고 오우 장난스러운 귀여운 오우 이거 되게 귀엽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건 아마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그림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를 한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하나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의 패러디인 스타워즈 커피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예전에 저장해 놨었는데 이 친구를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이렇게 가로 세로가 의외로 같아 가지고 뽑는데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프린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되려나 오우 선택 가능한 프린터에 지금 하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친구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짜잔 프린터 선택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자 인쇄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가 토해내게 될 것인지 자 인쇄 버튼을 누를까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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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퀄리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해상도가 그렇게 훌륭할 것 같진 않은데 매무로써는 정말 훌륭한 느낌인데 오오 게다가 포스트잇 역할이니까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야 괜찮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점착면 변경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점착면이 여기 지금 주황색깔로 포인트가 찍힌 곳이 있죠 이곳을 아마 누르면은 이런식으로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상단면이 쫀득쫀득한데 아마 이쪽이 쫀득쫀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인터페이스가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저도 지금 처음 켜보는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마스터를 한 것 같아요 QR코드 생성이랑 바코드 생성이 좀 궁금하거든요 QR코드 데이터가 뭐야? 몰라야되지?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데이터 입력에다가 지지리입니다 써볼게요 님들 그리고 지지리가 아니라 지지리거든 뭐야 이게 끝이야? 네 뭘 의미하는 건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인쇄를 누르면은 이 QR코드가 나오게 되겠죠? QR코드가 나왔는데 이거를 QR코드 리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플레이스토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QR코드 리더라는 거를 지금 방금 다운을 받았고요 이 친구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리입니다 라고 텍스트 QR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됐었던 거네요 오 이렇게 간단한 우와 신기하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간단하게 네모닉 프린터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고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감열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프린터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재밌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날로그 감성이 가끔은 좋을 땐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악필이라든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네모릭 프린터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참 잘 느껴졌습니다 네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지리였습니다 예쓰